그래서 그냥 더운데도 불구하고 또 나갔어요. 나가서 이제 낙지 사고 모시조개 사가지고 저 그 뭐야 저 조개탕도 쉬운 거 끓이실려고? 그만큼 내가 자네 오면은 나 혼자 같으면 뭐 간단하게 먹고 어떻게 저녁 안 먹기도 하고 말이야. 소영 갔다 와서 그냥 이렇게 먹고 그냥 저녁 때우고 얼마나 편해. 자네 온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짧은 솜씨로 그걸 또 비율을 좀 맞춰서 헤매길래니까 어떻게 신경이 신는지 사유한다고 특별히 신고 없네 그러면. 아니 그래도 낙지 좀 해놓으신데 전부 다 내. 낙지 자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해주라 하고 고민을 하다 뛰어가서 낙지를 산다는 게 중요한 거야. 그럼요 그게 중요한 게 얼마나 생각도 많이 했죠. 그렇지 고민했지. 장구로 가느라고 걷기도 하셨죠. 그렇지 딴 낙지. 사이가 오니까 건강해지시잖아요 그러니까. 건강해져요. 안 그러면 집에 있어도 가만히 먹어 가는 습관이야. 고민을 해 놓을 때 그게 건강해. 그 정도는 고민이라고 하지 않고 행복한 고민이라고. 그래서 이제 이걸. 일단 하실래요? 왜요? 술잔, 술잔입시다. 드셔보시지도 않았잖아요. 먹어보면은. 써. 그렇다고 어디 가서. 연애할 때 술 안 먹었어요? 아니 그게 저기 장인도 술을 안 먹는데 내가 모르겠어요. 저기 그 친정 권신에는 술 잘 먹잖아요. 나는 그 현실에 술 먹는 게 싫어서. 음. 술 안 먹는 사람한테 결혼했다고. 그랬더니 너무 됐다고. 많이 먹는 건 안 좋지만 조금씩 먹으면 맛있는데. 그 맛있는 사람이 먹어 봐봐. 술 맛없는 사람은 안 먹을 테니까. 아니 혼자 먹는 술을 누가 먹어요. 같이 놔도 대장은 해줘야 먹지. 그럼 강병이는 해주나. 강병이는 해주나. 잘 먹어요. 그럼 감식을 집으로 가서 그래. 저는 한 번도 술을 먹인 적이 없어요. 어디서 배웠어? 얼마나 드시길래. 친구들한테 배우더니 맛있다고 그러고 요즘에는. 저녁에 저기 산책하거나 운동하고 오면 맥주 하나씩 지갑 꺼내놓고 먹자 그래요. 난 안 먹는다고 그러고. 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. 오늘 오랜만에 사이라니까 좋은데 조초를 한 대 왔는데. 응? 한 잔 드셔보시죠. 나 혼자 먹으라고 하면 무슨 맛으로 맥주를 먹어요. 맛있게 그러네. 맛이에요? 아 근데 저는 역시 사이 맛을 잘 들어요. 아 이거 백년손님인데 내가. 대구는 못 해주나마. 그렇죠. 사주는 거는 먹어야지. 그렇죠? 사주는 거는 먹어야지. 그거 아니지 얘가. 네. 얘가 아니지. 맥주 좀 주실래요? 네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니 이걸 이걸 지금 다 먹으라고. 아이 조금만 드셔보시라고요. 자자자 맥주 왔으니까 드셔보세요. 아 이거 아닌데. 맥주 왔으니까 덤비를 좀 해보시죠. 아이고 백년손님 고마우네. 좀 드셔요. 드셔보세요. 내려놓지 마시고. 아 근데 술에 대한 예의를 잘 모르겠네. 네 좀 드셔보시니까. 딱 붙이고 그냥 먹어야 되는데 내려놓는 게 아닌데요. 네. 난 Blog. 나한테는 탈 splendid Folge Gard 해 Massachusetts 당신이 날 버리고 젖줄여도 dos. 풍미 청년. 군미 청년 항상 2년에 한 번 정도 가지 않았나 추년동안 추석 서울 명정 동안에 한 번도 친정을 못 갔어요 친정을 가본 적이 없어요 명절 때 못 가다 보니까 많이 못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정님이 들고 오지 왜 안 들고 오지 남수만 솔직한 말로 남수만 잠가리 잘 온군요 결혼 전에 그것때문 가만히 파원해 버렸단 말이에요. 어? 뭐야? 설마 저기가 어디예요? 옛날에 뭐 백나발 부은다 하니. 이렇게 해야 되나? 몰랐어요. 그렇게 술을 먹었으면 안 되고. 폭탄주, 폭탄주 하지만 그 처음 봤으니까 우리는 중요하지. 술은 자세가 틀려 먹었어요. 한 가지로. 그래 먹었으면 안 되지. 나는 의사 사고 보고 의사 마누라 하면 돈만 앉아서 쓰고 앉는 줄 알았지만 의사 마누라가 바람 나가지고 간다 소리가 바뀐 거 같더라고. 정림이가 친정 온다고 그러면은 그냥 한 달 전부터 노래를 해. 아이고 나 집에 간다. 아이고 집에 간다. 이러는데도 자주 못 와가지고. 아응. 어떡할 땐 먹는 게 최고. 감사합니다.